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넬리 쿠 입니다 선물 거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거래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대표적인 애로는 배추 거래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배추는 작황이 호조냐 부진하냐에 따라서 해마다 가격의 변동폭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농부는 배추 재배를 하는 시점에 미래 배추 값을 결정해서 정해둔 수량만큼 미래 시점에 팔기로 상인들과 거래를 하곤 합니다 농부인 이 씨가 배추 재배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배추 시세는 4천원이지만 농부가 배추 재배를 끝내고 수확을 하는 시점에는 배추 시세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배추 재배를 하는 이 씨가 김치 공장에 김 씨를 찾아갑니다 이 씨는 지금 배추 한 포기에 4천원인데 4달 뒤에 수확을 하고 5천원에 팔고 싶다 김 씨는 4달 뒤에 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추가 필요하다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4달 뒤에 한 포기당 5천원에 거래하기로 합니다 농부인 이 씨는 안정적으로 판매처를 만들었고 김치 공장의 김 씨는 안정적으로 배추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달 뒤에 가격을 아무도 모르지만 농부인 이 씨와 김치 공장의 김 씨가 5천원에 합의를 했고 거래가 되었습니다 선물 거래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제품이나 금융 자산 등을 사고 팔 것을 약속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미래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만불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내가 만불이 있으면 현물로 비트코인을 하나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5배를 걸면 2,000불로 비트코인을 하나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올라갈 거로 예상되면 현물을 사도 되고 롱으로 레버리지를 걸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많이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나당 만불일 때 내가 2,000불로 레버리지 5배를 걸어서 하나 살 수가 있고 1,000불로 레버리지 10배 걸어서 하나 살 수가 있고 100불로 레버리지를 100배 걸어서 1,000불짜리를 하나 살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하락할 걸로 예상되면 쇼스로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도지 가격이 US달러 0.0867일 때 500만원으로 롱으로 10배 잡았습니다 엔트리 진입 가격 현재가 그리고 제가 투자한 금액 제가 500만원을 도지 0.0867일 때 향후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이 돼서 10배를 걸었습니다 현물로는 1.3%가 올랐지만 레버리지 10배를 걸어서 13.76% 수익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현물을 샀다면 제가 4만개를 샀겠지만 레버리지 10배 걸어서 40만개를 매수한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US달러 2만112.5일 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걸로 예상돼서 쇼스로 30배 잡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약 3%가 빠졌고 그래갖고 92%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레버리지 거래의 장점이 선물 거래의 장점이 가격이 하락이 예상될 때는 쇼스로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고 상승이 예상될 때는 롱으로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앱토스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돼서 9.9불일 때 제가 천만원을 투자해서 롱으로 10배를 잡았는데 제 예상하고 반대로 하락이 나왔고 손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코인 거래 하실 분들은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맘에 드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